우리 이수담 선수가 이제 선택이 됐습니다. 평상시에 그 아이돌 가수, 남자 가수들 누가 좋아, 누구 좋아했어요? 은혁, 은혁, 은혁. 좋아하는 가수. 아, 좋아하는 가수. 아, 잘못 들었어요. 이수담 파이팅! 은혁 씨는 지금 성공을 하게 되면 은혁 씨가 포옹을 한 번 해준다고. 괜찮으시겠어요? 오케이, 예, 예. 자, 박근혜는 굉장하죠? 이수담 왼쪽이냐 오른쪽이냐? 왼쪽이냐 오른쪽이냐? 오른쪽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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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ollab two woo every time I see you 그대 눈을 볼 때면 자꾸 가슴이 또 선 내려와 내 운명이죠 세상 끝이라도 이번에 나가려면 그러면 우리 은혁 오빠한테 바라는 거 또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. 네 없고 여기 흔들어가지고. 흔들어가지고. 해 주실 수 있잖아요. 축구 우리 또 미래 여자 축구를 책임져갈 예 꿈 나오는데 예 그 정도는 해 주실 수 있죠. 그 타이틀 괜찮은데요. 보고 함께해서. 근래 반드시 좀 더 해야 되는데요. 예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이소담 방향을 정한 것 같죠. 빠르게 뛰어갑니다. 빠르게 뛰어갑니다. 오른쪽 뛰어갑니다 오른쪽 오른쪽. 나중에서 전혀 없습니다 지금. 이수답세. 이수답세 상관 때문에 억울한 게 아니라 은혁 오빠 등에. 못 없어서. 짜증이. 은혁 선수합니다. 은혁. 주춤 주춤 달려나가죠 은혁. 은혁. 흡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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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혁 씨가 만약에 지금 골을 넣게 되면은. 체중 우승자입니다. 마지막 교정이 될 수 있습니다. 흡! 놓는다면 우승. 하아.. 우승골을 향해 은혁이 달려갑니다. 흡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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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합! 흡! 은혁. 시원하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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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나만의 끝에 가 내겐 전부라는 말 고백한 적이 있었나요? 내 운명이 좀 세상 끝이라도 지켜주고 싶은 말 baby o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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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상 끝이라도 o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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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눈빛과 내 미소가 저 향기까지도 baby o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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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억해서요 o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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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제나 우리 함께 있으면 I love you I love you baby o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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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aby o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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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